여러분 저는 오늘 남자친구 엄마의 생신 파티에 갑니다. 그래서 준비를 다 했어요. 여러분 오늘 생일 파티 피크닉 하기 잘 좋은 날씨예요. 이제 갑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은 음식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온도 있어요. 아이쿠 차가워요. 저게 끝이에요. 고기를 먹고 싶다. 고기를 안에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곧 고기를 먹으러 갔다. 슬리보 위치. 슬리보 위치. 치인. 치인. 아우. 하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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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를 가져와서 먹고 있어요. 고기를 가져와서 먹고 있어요. 고기를 가져와서 먹고 있어요. 고기. 아우. 매일 니트. 고기. 사랑해 볼쇄! 사랑해 볼쇄! 여러분 이거 커피 후에 술탄 맞나요? 마지막에 계란한 끝! 네, 네, 네!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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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PUBG! sexuality에요! 네, 엄마가... Great!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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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